오늘은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현재 시간은 10시 03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쌍커리 어선에서 올라온 보석군에 대해서 촬영 중이었습니다 발전기로 추정되는지 다른 건 없어 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추정되는 공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과는 못볼 수 있는거죠? 목과는 못볼 수 있는거죠? 다 있으면 한번 되죠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 다시 이거를 네 스크류 길이가 아, 이제 37 37 네, 괜찮죠?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죠? 잠깐만, 잠깐만 135 아니야 130 일로와봐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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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136까진가 136 어 41 41 어 요것도 되다 50 50 네 공을 한번 떼어보자 15 15 5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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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IC 아멘 이게 날개다 아